뮤직비디오 촬영날 뮤직비디오 촬영날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나트입니다 노래 제목은 잘할게입니다 재미있어요 흔해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선호입니다 제가 이제 나트분의 노래 피처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잘할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보람입니다 나튜씨와 사랑에 빠지는 풋풋한 여자 주인공의 역할을 맡았어요 저는 어디서 가야죠 심심장구하시길 바라겠고요 파이팅! 진짜 뮤직비디오에 나와주신 선호영씨 박보람씨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할게요 나튜 파이팅! 자 컷! 네 수고하셨습니다 촬영 끝! 고마워! ong